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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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하지마 우리 너무 아팠지 아 이거 봐 어떻게 생긴건지라도 봐야 생긴게 뭐야 뭔지는 조금만 보여줘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진짜 한 번 보여줘 진짜 어떻게 생긴거야 아 뒤에는 보여줘라 근데 어떻게 이게 여유초동남도가 여유초동남도가 어 조국이형 안녕하세요 아 저 오늘 여기 드라마 미팅 때문에 왔습니다 드라마 미팅 때문에 왔습니다. 러닝맨 잘 보고 있습니다. 물총이요? 아주 러닝맨 팬이라서. 물총, 물총. 저 들고 다녀요. 러닝맨 진짜 팬이거든요 제가. 그래서 저 옷에 이름표도 붙이고 다녀요. 저는 언제쯤 나가볼까요 러닝맨? 토할 리가 없잖아. 어떡하지? 조국이가 아직 못 봤나? 자네 뭘 좀 찾았나? 어?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? 내가 아까 전에 못 들은 줄 알아요? 나 먼저 뜯자 그랬다면서요? 누가요? 그쪽이요. 저희 회사에서. 뜯자 그런 게 아니고 뜯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? 이 친구야. 이 친구야. 우리 회사에서 그쪽 회사에 연락도 갈 겁니다. 다음에 웃는 얼굴을 봤으면 좋겠네요. 글쎄요. 그런 날이 올까요? 언제 식사 한 번 해요. 저 시간 없어요. 저 유학 가요. 어디 갔다 왔어? 그냥 계속 찾아다 왔어요. 찾았어. 다 찾았어? 다 못 찾았어. 형. 네. 형. 형. 야 왜이래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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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아 진짜 종국이 딴 사람을 안고. 우린 그냥 그림자야 그림자. 야. 야. 똑바로 살아라. 어? 하동훈. 진지아. 내게 왜 이런 거로 해주십니까? 이게 진짜 TV쇼 맞습니까? 아니면 실제 상황입니까? 좀 둬도 저희 군인이 거잖습니다. 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김종국이냐. 아니면. 김종국이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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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한에 와서 본 tão 아래 역시 한글자막 by 한효정